호우하사 우리나라만세 무붕화 삼편립 화려가우사 대한사람 대한일로 길이 보존하세 히힛 길도 이렇게 지금 다녀보고 있습니다. 아직 개방은 안 됐는데 개방은 아따 우리가 좀 오니까 또 뭐 경판들하고 경찰들하고 뭐 애호 싸네. 네 이상 청와두 출입구 앞에 문까지 와서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담아봤습니다. 네 여긴 종로아이브TV 여행캐스트입니다.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내일이 보이는 그런 멋진 오늘 밤입니다. 이상 종로아이브TV 여행캐스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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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